주식회사 짱호의 워크샵이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끼가 얼마나 숨겨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장기자랑 시간입니다. 경품은 뭔가요? 우리 직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현금과 연차, 휴가. 공평하게 점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점수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안 받아가고 싶어요.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꼭 받아가셔서 황금으로 그 휴가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짱호,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주식회사 짱호 장기자랑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자랑도 우리 대표님의 축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큰 박수를 모실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사부터. 네,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짱호, 대표 이창호. 그러면 가장 먼저 준비한 팀이 혹시 어디인가요? 제가 시크리티 팀장이랑 같이. 주식회사 짱호, 대표 이창호. 그러면 우리 여러분의 큰 박수로 가장 먼저 장기자랑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빨빨부. 돌아. 먹어. кого? 다 앉아. 앉아! 앉아. 내려 큰 박수로! 맞춠 0.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정말 귀여운 무대였습니다. 귀여움을 생각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귀여운 무릎? 신트리티 팀과 저는 한 팀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혹시 어떤 분이 준비하셨을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글로벌 퓨처 미디어랩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글로벌 퓨처 미디어랩 팀 영규입니다. 오늘 장기자랑 준비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일주일 준비했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혹시 긴장해서 땀이 나는 건가요? 오 저 여기 똑 떨어지는데 긴장 많이 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 채점지 있으셨죠? 네네네. 지금 이 노래를 듣고 몇 점을 주고 싶다. 정말 솔직하게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넷.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장기자랑을 정말 오랜 시간 준비하셨다고 해요. 3. 3. 1. 2. 3. 4. 1. 2. 4. 4. 4. 5. 5. 5. 5. 6. 5. 5. 5. 5. 5. 5. 5. 6. 5. 1등은 바로! 대표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18.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또 좀 더 제 마음으로 쓸 수 있는 자리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신 상이라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각자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셨던 1등 상인 만큼 더욱더 의미있는 자바고 의미있는 50만원이 될 수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1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등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께 넣으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장 화이팅! 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합시다 이제 또. 왜 이렇게 점수를 많이 줬어. 갈아입고 편하게. 왜 한거야. 아. 아 1점으로 있네. 자 우리 주식회사 장어 이제 오늘 모든 일정들이 또 이제 맞춰가면서. 와. 목살. 한돈으로 섰어. 마지막 같은거죠. 또 잘 놀았으면 또 잘 먹어야지 에너지가 나서. 건배사 한번 할까요? 유 메이드 마이 데이 라고 해주시죠. 당신이 나의 하루를 만드는.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의 하루를 만들 수 있는. 고기 탄다 탄다. 네.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만들죠. 유 메이드. 마이 데이. 고기. 고기 찍어 고기. 아 네. 이따가 이제 또. 어. 먹기 전에 한번 다시 또. 인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찍어. 자 주식회사 장어 1회 워크샵. 어. 우리 주제. 위아더원. 드디어 하나가 돼서. 좋은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된다면 그 무거. 어.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주식회사 장어 하면 파이팅 해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준비 되셨죠. 주식회사 장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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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습니다. 두 분도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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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파먹은 거 현타 같지? 하나 더 읽을게 내가 태권 접어보기 좀 약했겠지? 웃지 말고 웃지겠네 웃지 말고 해 안 돼 안 돼 아이씨 조금 걸릴 거 같아 잠깐 다른 거 아니겠지 태권 부 부식 회사 너무 고마워 일부 집안 집안